양서류의 성전환 사례 최재천에 따르면 성전환 현상은 지금까지 척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어류에게서만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양서류에 속하는 갈대개구리의 성전환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1982년 논문에서도 양서류의 성전환 사례를 언급합니다. 최재천의 글과 영상에는 모든, 유일하게, 절대로, 예외 없이와 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지구에는 온가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같은 단어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이런 단어를 쓰고 싶다면 내가 지금까지 읽은 발언은 과 같은 단서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재천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대단히 용감하다면 이런 단서 따위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덕하한테 뽀록나도 수많은 팬들이 여전히 열광해 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최재천같이 띠란 작자가 훌륭한 과학자이자 대중과학 저술가라고 인정해줄 띠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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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два ré